최정만의 시원 아 아 아 아니 그나저나 우리 진시명씨가 이 학생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네 사실 출연의 그 분과의 스캔들이에요 아 아 박지선씨를 심장이라고 아 심장이요?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분이 눈이 굉장히 많이 낮으신 것 같아요 그 분의 최장이라고 되고싶어가지고 네 소화 호르몬은 그 정답은 심장이죠 많이 드시니까 호르몬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샤이보이를 댄스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석훈씨는 발라드 버전의 샤이보이 네 뚜와뚜와뚜와뚜 아 따라서 발라드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해볼게요 네 으 응 Praise You are my s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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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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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girl 날씬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여자 Oh girl eigpeh conferences 공공을 왜 해요 어떻게 하는데 Fearless 저는 목 좀 빼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하하하하